영화관을 갔는데 한국에 영화관이 리클라이너로 돼있어서 일본어는 리클라이너 의장 없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서 어떤 영화 봤어요? 서울의 봄 일본 분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한국 역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패하면 반역, 통과하면 횡면 아닙니까? 소수점까지 다 맞추시네요? 네 맥소다이즈 어? 빅맥 네 퇴치 완료되셨습니다 예스 예, I really like it and my friend like this one 점심 때 되니까 사람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져요 네 너무 바쁘죠? 힘들지는 않아요? 네 힘들지 마요 여러분 구독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본에서는 이토사쿠라라고 합니다 아 사쿠라씨? 아 네 반갑습니다 이토사쿠라씨라고 하셨죠? 이토사쿠라씨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25살이예요 한국에서 25살? 네 일본 나이가 따로 있나요? 일본에서는 지금 24시요 24살이예요? 네 혹시 어떤 계기로 출연을 하게 되셨을까요? 어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워킹홀리레이로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계속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매니저를 맡겨주셔가지고 일본인 매니저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거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나갈게요 지금 바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사쿠라씨는 한국에 몇 년째 살고 있어요? 지금 5년째입니다 5년째요? 네 그럼 19살 때부터 사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떤 계기로 한국에 오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고등학생 때 제가 딱히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외국어를 배워보려고 했는데 영어는 잘 못하니까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에 있었던 친구도 한국에 간다고 해가지고 따라가 보려고 해왔습니다 친구 따라서 오셨다가 5년 동안 있게 된 거네요 네 그러면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오학단 다니던 거기서 비자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대학교를 입학해가지고 잠깐 휴학을 했다가 워킹홀리데이로 일을 하면서 다시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 지금 워킹홀리데이로 계시는구나 이제 그거 끝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어느 정도 남았어요? 몇 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한국 오기 전에 일본에서는 다른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이게 그럼 첫 직장인 거네요? 네 가게 여기에요? 네 이게 사쿠라씨가 직접 오픈도 하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여기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저랑 같이 일을 하는 일본이 언니가 또 있어가지고 아 여기 일본 분이 또 계세요? 네 직원은 3명이고 나머지 알바생들이랑 같이 일하셨어요 옷을 갈아입으셔도 될까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전 계속 처음부터 부산에 김해에 왔어요 부산 처음에 딱 도착했을 때 어땠어요? 아니 처음에는 아예 아무것도 모른 채로 왔가지고 앞으로 여기서 진짜로 제가 혼자서 살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걱정됐었던 거 같아요 근데 혼자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살기 좋은 거 같아요 사쿠라씨는 어떻게 하다가 여기 일자리 구하게 되셨어요? 전 그냥 아르바이트 앱으로 지원을 하고 한국인이랑 같이 알바를 보고 대전을 뽑아주셨어요 알바 앱 어떤 거? 알바 총국으로 알바 총국으로 알바 총국도 아세요? 네 제가 고양이 이거를 말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일본의 후쿠시마 현이라고 아 그... 어딘지 아시죠? 그 사고... 네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은 그게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도 좀... 그쵸 한국분들 이제 후쿠시마 하면 원전 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나 후쿠시마에서 왔다 해가지고 뭔가 색안경을 끼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숨기고 말을 잘 안 했었던 거 같아요 그게 좀 상처가 됐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네 제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약간 안 좋게 생각하는 거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잘 말을 안 하게 된 거 같아요 지금 보면 메뉴 엄청 많거든요? 네 이거 전부 다 만들 줄 아세요? 네 가장 자신 있는 메뉴가 뭐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노가... 자신 있나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사쿠라 씨 이렇게 보면 아담하고 해서 부모님께서 멀리 있으면 좀 걱정하고 이럴 거 같아요 혹시 부모님은 안 보고 싶으신지? 부모님 보고 싶긴 한데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시는 거 같고 저도 딱히 자주 가고 걱정은 좀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네 한 분도 오신 적이 없으셔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조금 자녀들을 독립적으로 기른다고 아 네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어린 나이에 이렇게 독립심이 있으셔서 그 혼자 잘 꾸려나가고 계신 게 아닌가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가게 시그니처 메뉴 만들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 네 이렇게 딱 무게 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일육라떼라고 일육라떼 지금 소수점까지 다 맞추시네요 네 주문하신 일육라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금 벌써 오자마자 10분도 넘게 왔다 가셨어요 손님 좀 적고 편한 알바도 있는데 여기 와서 일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다른 고깃집이나 음식점에서 일을 해봤는데 거기보다 훨씬 여기가 장려 만드는 것도 재밌고 제가 원래 카페에서 알바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어서 이게 더 좋은 거 같습니다 제가 와서 여기 지금 30분 동안 사쿠라 씨랑 같이 있어봤는데 한시도 쉬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되게 좋아하실 거 같아요 다른 데에서는 보통 사장님이 CCTV를 보여줘서 이게 장사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직원도 눈치가 보이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오히려 사장님이 잘해주시니까 또 저도 잘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아니 CCTV 보고 왜 일 안 하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장사가 조금이라도 안 되면은 청소라도 하라 그런 게 좀 있어서 저 실례가 안 된다면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맥도날드 발음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맥도나이즈 오 잘하시네요 한글 패치가 엄청 잘 되셨네요 빅맥 네 패치 완료되셨습니다 주문 번호 31번 고객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로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금 한 분 더 오셨는데 여기 같이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네 선생님은 여기 사쿠라 씨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소개 갈더라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 일본의 마키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일본 분이신 거예요? 지금 여기 마키 씨 오셨는데 마키 씨는 여기 사쿠라 씨랑 어떻게 같이 일하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일하기 전에 일식집에서 같이 일했었던 언니인데 직원은 그 한다고 해가지고 마키 언니를 아찔고 왔어요? 네 저희 옆에 마키 씨는 한국에서 결혼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쿠라 씨는 한국에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사쿠라 씨도 그럼 여기에서 결혼하실 건가요? 어 가능하면 네 전에 고깃집이랑 이렇게 다른 데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엄청 바쁘잖아요 네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나아요? 바쁜 거는 비슷한데 안 그래도 여기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 재미가 여기가 더 있고 네 마키 씨는 지금 수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왜 한국에 와서 사실 결정을 하신 거예요? 결혼했으니까요 일본에서 만난 거예요? 한국인 남자친구를? 네 한국인 남자분이랑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근데 그거는 나라를 사서... 어서오세요 라라랑 상관없이 네 네 지금은 또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레모네이드에 들어가는 레몬 착즙 팔려고 어 착즙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사쿠라 씨는 한국 와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뭐 있어요? 배달 음식 시켜먹기 배달 음식 시켜먹기? 근데 그런 거는 일본에도 있지 않나요? 근데 잘 없는 거 같아요 최근에는 조금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한 20년을 살다가 이렇게 한국에 오신 거잖아요 한국에 혹시 적응하기 힘들었던 그런 문화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제일 중격받았던 게 그 지하철에서 일본에서 내리는 사람이 무조건 먼저인데 네 한국은 약간 사람이 안 내렸는데도 막 들어오시니까 맞아요 빨리빨리 하려고 네 부산 버스가 무서운데 너무 놀이키고도 아 놀이키고처럼 그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승객들이 다 앉거나 이렇게 해야 출발을 꼭 하고 아 네 맞죠 맞죠 택시가 너무 빠르면 이제 좀만 천천히 가주세요 하는 그런 버튼이 있더라고요 일본에 맞죠? 왓키 씨? 있어요 있어요 그쵸 그쵸 사쿠라 씨 그거 모르시는데요? 택시 탈 나이가 아니라서 아 택시 탈 나이가 아니라서 지금 이거는 메뉴 나갈 거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네 보통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날 이게 다 나가요? 전부 다 나갈 때도 있고 이틀은 안 가고 안 나가도 다음날 오전에는 전부 다 나가는데 네 레몬즙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생가일로 다 하시는 거네요? 네 이제 좀 쉬시는 거예요? 네 손님이 계속 들어오네요 네 그럼 혹시 한국에서 놀았던 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영화관을 갔는데 한국에 영화관이 리클라이너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본어는 리클라이너 의자 없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네 다 새로운 거네요? 네 어떤 영화 봤어요? 서울의 봄 일본 분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한국 역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면서 다 이해하셨어요? 전부 다 이해는 못 했는데 그래도 일본에 없는 약간 군대 문화 같은 게 좀 멋지다고 느끼는 재밌게 봤습니다 혹시 그거 기억나는 대사 있나요? 실패하면 반역? 통과하면 현명 아닙니까? 황종민 씨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별로 안 좋아해요 황종민 배우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자격증 같은 것도 따고 일본에 돌아가가지고 일본에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살아보니까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일도 재밌는 것 같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한국은 이제 한국어도 많이 배웠고 다른 나라를 가보려고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중 어디 가고 싶어요? 호주를 가려고 아 호주로 그러면 호주 가면 호주에서 사실 거예요? 아 사는 건 아니고 워키홀리데이로 잠깐 갔다 와보려고 지금 아 여기 한국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한국에서 일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일본인이다 보니까 약간 역사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독도가 누구 땅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혹시 많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저희 지금 매장에도 이렇게 명찰이 있고 다른 데서도 명찰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름만 보고 일본 사람이라고 좀 안 좋아하시는 분이랑 그다음에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랑 있었는데 약간 일본인이 만든 그런 음식들 안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가지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와서 이런 점이 좋았다? 엄청 많은데요 일단 정이 많다는 말이 좀 많이 듣는데 말 그대로 그런 거 같은 사람이 좀 낫다고 좀 친절하게 해주신 분이 많아가지고 정이 많다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하러 가겠습니다 한 분이 또 오셨는데 저분은 누구예요? 저요 팀장님이세요 아 팀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쿠라님이랑 같이 일하고 계신 팀장님이라고 들었는데 사쿠라님이랑 같이 일을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사쿠라는 일을 엄청 꼼꼼하게 하고 손님들에게도 되게 친절해가지고 제가 본사 일을 하는데 이 가게를 완전히 맡기고 본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고 했어요 아 그럼 본사 일 도와주신 팀장님이신 거예요? 저는 본사 직원입니다 혹시 여기 카페 자주 오시나요? 트와이스? 번? 그럼 첫 번째 와보고 또 오셨다는 얘기인데 혹시 여기 또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 네 예스 그리고 친구는 이런 거 그거 먹으러 오신 거구나 친구분도 자주 와요? 아 예 여기 부산대학교 학생이신 거예요? 네 언어교육권 언어교육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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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도 외국분이시고 손님도 외국분이시고 다른 나라 온 거 같네요 148번 고객님 학교 투자 나왔습니다 이게 아이스크샷 출가입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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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공동대표님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사람 엄청 많아졌는데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도와주러 왔어요 직영점은 여기 하나예요? 네 여기 직영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배달이랑 앞에 지금 손님들이랑 엄청나게 많아요 네 점심시간에 원래 제일 바쁘고 지금 또 오후에도 계속 손님은 오고 있습니다 단체 주문도 있고 그래서 바로 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몇 평이에요? 여기는 한 8명이나 9명 정도 지금 직원분이 하나 둘 셋 다섯 명? 점주님까지 합해가지고 여섯 명이서 일하네요 네 여덟 명인데 여섯 명이 일하면 네 수수익이 남나요? 엄청 괜찮죠 네 이 정도로 잘 돼서 그래서 지금 30잔 하고 큰 거 하나예요 31잔 지금 들어왔어요 부산대에서 30개요? 네 여섯 개 세트로 이렇게 네 이런 거 많이 들어옵니다 대학가 근처에다 자리니까 네 이런 단체 손님들도 많은 거죠? 네 맞아요 점심때 되니까 사람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져요 네 너무 바쁘죠? 힘들지는 너무 좋아해요 네 힘들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음성카페 16온스 대표 이주호 공동대표 동생이랑 같이 하고 저는 이주호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사쿠르 씨 채용하게 됐나요? 알바천국에 일본인이 지원했길래 특이하고 이래서 한번 면접인 한번 보자 해서 했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고 진짜 한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채용하게 됐는데 막상 같이 몇 번 일해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너무 진짜 일 잘해서 너무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직원인데 지금 매니저입니다 예 아까 그 서쿠르 씨한테 물어봤거든요 사장님 어떠냐고 네 되게 좋은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나요? 가게사 안 나오니까 좋은 사장님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니까 더 성실하게 일해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형님들이 엄청 바벨바글해요 네네 이게 지금 부산에 16원씩 카페가 몇 개 있어요? 부산에는 이제 한 20개 남짓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는 30호점 정도 30호점 30개나 있어요? 네 지금 30개나 이렇게 오픈을 했다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잘되는 노하우 같은 게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상권 분석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상권 분석에서 저희가 부동산을 찾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맛과 경쟁력으로는 충분히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쿠라씨 오늘 저랑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제가 이런 게 잘 못하는 편인데 엄청 잘 해주셔서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사쿠라씨 앞으로의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돈을 좀 모아서 일단 허주로 가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아직 한국에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가지고 한 번 오시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저희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카페를 하나 차릴 수 있으면 아 이거 하나 차리실 건가요? 네 네 사쿠라씨가 이거 하나 차리고 싶다 하셨는데 아 네 차려주실 건가요? 네 당연히 차려줘요 약속하세요 네 제가 사쿠라는 싸게 차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종일 촬영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사쿠라씨 앞으로 목표 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에이터뷰도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 exam 고생하셨습니다